남북교회가 올해 5월과 10월 북한에서 두 차례 만나 한단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와 공동예배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신양에서 열린 남북교회 실무협의 내용을 고석표 기자가 전합니다. 남북교회 대표들이 중국 신양에서 만나 실무협의를 갖고 공동기도회와 평양예배, 부활절 기도문 작성 등 공동의 선교과제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이번 만남에서 평화통일 남북교회 공동기도회를 5월 초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북한의 조선크리스토교연맹 측은 기도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마다 남북이 공동으로 작성해온 부활절 남북교회 기도문에 대해서는 조그련 측이 확인하고 수정해 다시 보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 교회는 또 교회협 회원교단장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말 평양에서 공동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총회에 북한교회가 참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또 내년 WCC 총회 때 유럽교회 대표들이 열차를 타고 평양을 경유해 참석하는 평화열차 프로젝트를 위해 북한교회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 총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회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밖에 평화 캠페인과 평화의 침묵 놓기 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프로젝트에도 북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 앞서 북한 조그련 측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 교회협의회가 제일 먼저 조의를 표해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교회협 김영주 총무를 비롯해 최혜원, 신복현 목사와 노령선 교수 등이 남측 교회 대표로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조그련 오경우 서계장과 최대홍 집사, 박성국 부장이 참석했습니다. CBS 뉴스 고속표입니다.